자, 이번엔 사이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위에 써있죠? 사이즈는 말레그넌트를 진단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만 봐두자. 왜? 0.5cm 미만의 사이즈를 갖는 말레그넌트 림프로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이즈는 우리가 단순히 길이만 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림프로드에서는 각각의 여러가지 레이셔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실 거고요. 자, 림프로드의 사이즈는 장축을 측정한 것을 롱아식스 혹은 롱다이아메터라고 얘기하고요. 단축의 길이를 측정한 것을 쇼라식스, 쇼다이아메터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한 노말은 0.5cm 미만이고 림프로드의 패스가 되면 0.5cm 이상이고 말레그넌트는 1cm 이상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던 이 크기는 롱아식스일까요? 쇼라식스일까요? 림프로드에서 얘기하는 사이즈의 기준은 쇼디메터, 즉 쇼라식스 크기를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롱아식스와 쇼라식스, 즉 롱다이아메터와 쇼다이아메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먼저 롱다이아메터를 측정합니다. 즉, 림프로드의 가장 긴 장축의 길이를 재요. 쇼디메터는 그 장축과 수직이 되는 가장 긴 다이아메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인코렉트 이렇게 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축을 쟀어요. 이렇게 재지 마세요. 수직 안 되죠? 쇼디메터, 롱다이아메터. 자, 두 번째 이거 많이 하시는데 장축은 잘 쟀어요. 쇼디메터니까 가장 짧은 부분의 길이를 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자, 아닙니다. 옆에 거 볼까요? 가장 짧은 길이가 아니라 수직이 되게끔 가장 긴 길이를 재주셔야만 즉, 롱다이아메터를 먼저 측정하고 롱다이아메터와 수직이 되게끔 측정을 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쉐입입니다. LS 혹은 SL레이쇼라고 얘기하는데 L은 롱다이아메터, S는 숏다이아메터. 다른 교과서에서는 S를 T라고도 얘기해요.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LT, TL레이쇼 같은 용어예요. 자, LS, SL레이쇼란 롱다이아메터와 숏다이아메터의 레이쇼를 얘기하고요. 우리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 아까 보셨죠? LS레이쇼를 가지고 우리 악성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단순한 숏다이아메터의 사이즈보다 우리 LS레이쇼가 악성을 추측하는 데 훨씬 더 비중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